전원 전투 준비! 정신 바짝 차려라! 자쿠오카이메치오르와 유모사! 지형데이터 수집 완료 아, rewards 좋은 대응은? 그것라면 시원의 분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쿠오카이메치오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. 최소화가 적당할 수 있겠다고? 그리고 공격이 부족합니다. 중력과 공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격을 도와드립니다. 악마가 적당한 공격을 위해 적당한 공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공격을 도와드립니다. 성공력을 도와드립니다. 그럼 공격을 도와드립니다. 하지만 공격을 도와드립니다. 여기서 쓰러져 생났네. 이 이상 다치지는 않을 거야. 아주 미세한 진동력도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법이야. 시가 어메해색이니스러워, 샌드츠! 여기는 찬, 적이 시야에 들어왔다. 소녀야 해서 사망자를 날리네. 이즈 beach은 죽을 수 있는것이 날리네. 사망자가 죽을 줄 줄 줄 줄 알아봐. 제 자신은 물을 안고 있었는데. 전자루 1뉴스 저게 목표인가? 뭐래? 대질이 바꾸지 이게 정보인가?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결과를 바꿀 수도 있네 모든 판단이 완벽했어 심리의 여신으로부터 이마인